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과거 처방과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건강관리의 대전제가 바뀌면서 관련 시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기를 접목한다거나 나아가 인공지능까지 활용해서 건강을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포괄적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라고 불립니다. 기존에는 건강관리라고 하면 주로 의료기관을 먼저 떠올렸죠. 하지만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이런 기기들을 활용해서 맞춤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개인중심의 건강관리 생태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로등 이야기 회사 헬스케어 스마트폴 만들고 있습니다. 안면인식 카메라로 건강생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은 건강체크뿐만 아니라 광고, 안내나 홍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폴은 공공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거이디, CCTV, 조명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지난해 1,525억 달러로 전년보다 무려 40%가량 성장했습니다. 이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오는 2027년에는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0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헬스케어 업종은 유망 투자 종목에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한 종목은 바로 헬스케어 종목인데요.